야, 2학기 때부터 우리 유명고랑 남녀공학이래. 뭐? 남녀공학? 나 재범이랑 같은 학교야? 진짜로? 야, 구라 아니지? 알았다. 나 어느 방향으로 저러는데? 네 사장님 방향이 어디야? 마른 하늘에 남녀공학이라니. 너는 네 남친이 유명고니까 좋으시겠지. 우린 남자애들이랑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렇게 갑자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혹시 모르지. 너네도 고3 되기 전에 연애 한 번 해볼 수 있을지도. 연애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이렇게 극혐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아, 줄리엣은 15세의 로미오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성춘향은 16세의 이도령과 사랑을 했다. 아, 줄리엣과 성춘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는 대학이름 말고는 노관심이다. 아니, 노관심이어야 하는 건가? 아, 줄리엣은 15세의 로미오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아, 줄리엣은 15세의 로미오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아, 줄리엣은 15세의 로봇이의 목숨을 바쳤다. 아, 진짜. 아, 저기. 저기. 어? 나중에. 이곳에서. 구분에서. 다가. 구분에서. 구분에서. 나만. 너.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야 뭐야? 생부야 아니면 취득한지는 몰라? 여기서 뭐 했어? 진짜 완전 데스티니 아니겠냐고 생일도 같고 첫사랑도 똑같고 내가 첫사랑 봉지범도 너 좋아하고 있었다고? 응 그러니까 운명이지 어제 몰래 선물 주러 간 보람이 있는 것 같다니까? 생일 기념 서프라이즈 대성공이야 진짜 그치? 야 너 어디 아퍼? 응 그럼 불러서 그래도 오늘 네 생일은 챙길 수 있어 뭔 일 있지? 아아 미안 그게 실은 이따 재범이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 뭐? 재범이도 오늘 생일이잖아 뭐야 근데 오늘 뭔가 딱 고백을 할 것 같단 말이지 아 야 아 아퍼 너 잘되면 내 덕이다 좋아라 사랑해 묻지마 여자들끼리의 삶은 생일도 있는 사람 없는데? 나도 응 응 뭐야 이거 땡큐 스스럼 없이 편안하고 야야 체육법 아휴 체육시간에 뭐했어? 따뜻하다 다섯 바퀴나 뛰었어 아씨 깜짝이야 오셨습니까? 너 미쳤구나 미쳤네 남의 교고를 왜 가져가 변태야? 변태야 내가 봤을 때 너 아 닥쳐 야 이것도 잘 어울린다 너 운동 이거만 입고 다녀 이걸로 무슨 짓 했어 어? 아하 야 또 내 교복 누가 갖고 싶다 했구나 그치 맞지? 니 교복 따위를? 어? 누구라니 나 몰라 나 수영이 좋아 알았어 형 아 진짜 싫다 누가 날 좋아해도 그런게 이상하지 않은 너가 입었지 이거 응? 너가 입었어 너꺼야 이거 야 미쳤냐 아 진짜 너가 입었다고 이거 아니야 마라탕 내면서 환갑도지 야 내가 이거 입고 니라고 갔어 내가 진짜 니 동생 할게 막내 동생 할게 진짜로 아 부할게 노예 할게 진짜로 너 우리 학교 왔었지 왔지? 아 아 왔잖아 아 아 왔었네 쟤 너 왔어 내가 봤을 땐 너 진짜 왔어 내가 봤을 땐 너 아이씨 아이씨 조 좋아서든지 무슨 일이야 아이씨 아이씨 왜 앞에 그런 생각을 하 하 하 하 호스피 고니야 언제나 니 지껴 보였다 알 Bolt 아 내놔 아 내놔 아 내놔 내놔 너라면 죽겠냐 물쓸 시간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더 써야돼 너는 진짜 또라이냐 내놔 빨리 빨리 아, 싫어. 내놔 빨리. 안 돼. 3. 2. 1. 오빠 주세요, 예뻐야. 아, 진짜 아파. 내놔.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오케이. 설거지. 3. 마음을 더 써보세요, 형님. 어디서 내 거야. 내놔 빨리. 3. 진짜 3. 3초 아니고, 3세컨드 아니고, 3미니라는 거, 3베이스. 어. 오케이. 어. 어. 어, 구라야. 니가 미쳤냐. 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야. 일로와. 일로와, 진짜. 어헉. 일로와. 너 아파트 이럴 거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이거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 게 있어. 우와. 이거 어때? 딸이면 괜찮지? 운동. 어? 운동이나 하라고. 봐봐. 어. 이거 진이야? 아이. 나 좀. 아또야. 빨리 되는 소리를 봐, 진짜. 빨리 운동이나 해. 둘이 어제 본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웃어봐. 윤건이 너 어떠냐고. 제발. 어이. 아, 진짜 나. 저까지 왜 그래, 진짜. 나 말고. 너 말이야. 너. 어. 와? 어. 좋아하는 사람이. 어? 어? 나 아니야? 뭐야? 빨리 빨리. 뭐 알 수도 있니. 어. 얘네 운동 안 하냐, 빨리. 빨리. 알려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정신 들은 뭐죠? 뭐야. 내가 봤을 때. 대학. 정은선대 졸업하면 내가 에이스겠지? 에이스는 그런 뜻이 아닐 텐데. 아, 넌 말을 못해. 야. 아, 너 연예하는 게 제일 썩게 하냐. 야, 좋겠다? 이들은 기록 좋아. 야. 너 연예하니까, 그냥 생각해 봐야다. 야, 너는 유년이랑 연예하잖아. 어. 난 애입잖아. 윤제범이 그렇게 좋냐? 응. 아, 좋아. 야, 너 윤건이한테 연락 없어? 없는데. 뭐야? 목숨 물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받았는데 야 폭풍으로 해도 모자를 판에 답이 없어? 이게 진짜.. 사실.. 못 줬어 에? 아무것도? 쪽지도? 그것만 사물함에 붙여놓고 올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마이갓 어? 내 얘기해 간다 에휴.. 좋..된다 그래도 같이 담당한 보람이 있구만 뭐..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우리는 2학년이 되었다 그런데 뭐? 나 싫어하고.. 공학애들이 그러던데 불편하네 좋은 거 하나.. 좋은 거 딱 하나 있지 뭔데? 또 외로움에 슬퍼질 때 인어.. 왕자들 할만하지다 유명고의 명물 인어 왕자들이란 수영부 3인방을 말하는데 최후역 한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 자기애로 가득 찬 개인주의자 수영부를 나간 지금도 여전히 인어 왕자로 불리고 있다 우리 학교 여신 오윤현과 공식 커플이다 윤건희 유명고 수영부 주자 그동안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전국 최전 4관함 수없이 고백을 받고도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는 차도남 좋아서 얜 걍 내 쌍둥이 동생 꼴에 인기는 많텐다 저 두 명과는 다르게 귀여운 매력이 있다나 모레나 아우 아 못하겠다 하지만 내겐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연 좋아서의 놀림 때문에 접은 찰나의 짝사랑 아우 얘는 집에서도 안 보고 싶다 아 아 그리고 얘도 내가 쌍둥이인 걸 모른다 그래 결심했어 오케이 나 전학 갈래 미쳤어? 정신 차려 하지만 결국 이 학기가 되었고 그들과 같은 학교다 가까이서 본 윤건이는 말이 필요 없고 좋아서는 그냥 늘 좋아서고 아 최우혁 1년 전 일은 잊었겠지? 제발 잊었어라 제발 어 좋아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맞네 너 1년 전 탈의실 탈의실? 나 아닌데? 왜 좋아하지 마라 뭐? 고백해도 소용없으니까 너 쟤 알아? 응 본 적 있어 한 번 아 잘못 본 거 아니야? 네 야 어떻게 하냐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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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야? 좋아하지 말라니? 야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쟤가 쟤 좋아하지 말라 그런거지? 응 그랬어 야 니네 아는 사이였어? 아니? 진짜 전혀 쟤 원래 저러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응 나 재범이랑 다른 반대 우리 리아 다른 애들이 못 쳐다보기 부탁해 알았지? 야 얘 얼굴을 좀 봐라 쳐다볼 놈이 있나 야 너 수업시간에 딱 7파만 봐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나만 보고 알았어 나 없어도 기다릴 수 있지? 응 그렇지 여자 조심 아니 남자 조심 내가 전화를 갔었어요 안전화는 이리 와라 리아야 재범아 카톡해 응? 아 재범이 재단의 경영 악화가 여고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 이리 와라 반가워 난 오윤영 어 안녕 아까 복도에서 봤어 그 혹시 우혁이랑 친구야? 아니? 전혀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니었을텐데 아 우혁이가 먼저 말 걸고 그런 애가 아니라서 혹시나 했어 내가 모르는 여자친구가 있나 해서 절대 아 절대 절대 너네 둘이 사귀는 거 다 아는데 맞지? 저놈을 만난 순간부터 학교 첫날이 심상치가 않다 아 자존심 상하게 몇 졸았지? 아 아 아 아 아 첫날의 남녀공학은 대환장 파국이었다 여기 니들만 있어? 나가서 갈아입으라고 그럼 어디서 갈아입으라고 그럼 우리 시력은 우리 시력은 네가 책임질 거야? 어? 뭐? 시력? 어 나가서 갈아입으라고 진짜 아 아 나가라고 아 아 아 아 아 야 사과 안 해? 네가 해야지 나한테 와 아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한국대 체육교육학과 최대해 갖고 싶다고? 네 음 아이고 훌륭해요 뭐 운동 있었어? 중학생 때까지 쭉 육상부였긴 했는데 응 메달이 없어서 그만뒀어요 오 그래 메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흠 가만 있어봐 작년에 여기 한 명 갔나? 메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별승선만 보고 달리기엔 세상이 너무 넓었다 아 유명거는 최대 입시반 운영하니까 이따가 저기 수업 끝나고 운동차 나와 네 응 응 너 이제 수영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진짜 우리 수영부 후배들은 다 너만 찾아 우혁선배님 우혁선배님 하면서 나 수영 다시 한번 더 내려와야 될걸? 다 오래 야 니 윤건희 은근 너 기다리는 일치더라 빨리 화해해 진짜 이 형이 힘들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빨리 해 한 달에 빨리 아우 진짜 니 남자도 아니야 진짜 아유 나 이 형이 힘들다고 진짜 심장 이식 수술하고 이런 통증은 처음이다? 네 심장 상태는 좋은데 심하게 뛰나? 음 가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라는 거지? 불쾌하고 불편하고 입맛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음 수술 후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억지로는 안 될거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통증은 주로 언제 나타나니? 네? 언제가 중요하거든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증상 있을 때마다 기록해서 다음 예약 때 가지고 와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록 보고 판단하자고 네 그래 아 근데 저 다시 수용하면 안 될까요? 내가 뭐라 그럴 거 같아 안 된다고 알면서 뭘 물어 절대 무리하면 안 돼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좋아라 너 우리 반 태형이랑 만나볼래? 갑자기 뭐래? 아니 맨날 우리 둘만 데이트하니까 조금 미안하네 아이고 미안하긴 하냐 아 걱정마 얘 좋아하는 애 있어 야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우리 학교야? 아니 나한테도 말 안 해줄 거야 아 나도 우린 애 지켜야지 그렇지 몰라도 해 오케이 전화 안 물어본다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가자 아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야 너 또 혼자 가게? 미안 100푼데 집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미안해 아니 아 아 아 복잡해 가정사가 너도 알잖아 그런 게 있어 나 그 누구한테도 살렸던 적 없던가 근데 우혁 오빠는 살려 기다리지 말라니까 기다리지 말라니까 안 기다렸어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건데? 너 집에 가는 길인데? 건하 걔 어때? 누구? 좋아하라 어떠냐고 니 친구를 왜 나한테 물어봐 니 친구가 아니라 니 여자친구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진짜? 너 너 아니 나는 그냥 친구고 진짜 여자 말이야 나 있어 누구? 몰라 뭐야 우리 사이에 이러기야? 나 이러면 진짜 섭섭해 그만하네 아 누군데? 5체리 11체리 좋아하라는데 왜 최애 여기 신경쓰는 게 보여서? 아 아니 그냥 너랑 잘 어울려서 진심? 어 완전 진심 나 간다 좋아서 있어 아 내일 수정이라니까 진짜 야 좋아서 너 너 스토커야? 야 니가 여기 왜 야 그거 내가 할 말이고 나가라 야 뭔가 오해가 있나본데 좋아하지 말랬지 하 너 안 좋아해 작년 탈의실 거기서 쪽지 주네 너 또 맞잖아 너 뭐야 아 아 아 그날? 꼭 나가 학교에서 그만 쳐다고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쳐다봤다고? 불편해 오해받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오해 아니 그날 쪽지도 뭐 그거 그거 윤건이한테 준 거야 설마 진짜 넌 줄 한 거야? 아니 뭐 아니면 다행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공연 몰라? 이상하잖아 여기 산다고? 우리 집에? 뭐? 내가 말 안 했나? 뭐 여기서 온다고? 말 안 하셨거든요? 오늘부터 같이 날 거야 아 어떻게 딸 있는 집에 왜 간 남자리 들여? 아빠가 그러고도 친아파 맞아? 아 그럼 어쩌냐 정욱이 사업 카자스타에서 대박 났잖아 정욱이 아들씨? 아 또 내가 말 안 했나 보네 정욱이 아들이 우혁인데 그래 쌍둥이? 쌍둥이라고 야 좋아서 너는 어떻게 나한테도 얘기를 하네? 미안 근데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야 우리도 이렇게 남영호가 될 줄 알았냐? 그니까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는데 그치? 아깝긴 하다 당분간 비밀 좀 지켜줘 가능해?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응 응 응 응 오늘은 오래 달리기 800m 연습할 거야 호흡 잘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준비해 응 응 어머 우리 조 선수 오전하시네요 운동 다시 할까? 같이 하자 몸이 안 따라 쎈다 돈 갔나봐 뭐? 야 여기서 죽으면 쪽팔리지 그치? 한 번 육상이는 영원한 육상임 한 눈만 잡자 난 좋아서 넌 최후역 잡아 뭐야? 진짜 아기? 응 지지리 물속에서 난 이 상황자지 육상은 우리 여보가 더 유명했다 진정하시고요 왜 이래? 갑자기 쓴 거 붙어올라가지고 침한 내가 소문낸다 까였다니 야, 속물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지 너 무슨 말을 걸어 야 오케이 지금 끄시자 이제 깊은 거 붙어올라 다시 한번 포함되어 연결이 지금 잘하자 야야야! 야야야! 야 너 왜 그래? 야 괜찮아? 야 너... 야 정신 차려봐! 어떡해... 아... 넌 운동할 자격이 없다. 응? 아니 운동했다는 놈이 네 몸 컨디션도 모르냐? 어? 어? 그래, 쪽팔리겠지. 저 나이 최우혁이 달리게 다 빈혈이라. 나 쉬고 싶어. 좀 가라. 양호쌤 오실 때까진 내가 보호자야. 아... 뭐야? 너 진짜 아프? 우혁이 도와줘서 고마워. 아냐 내가 뭐 했다고. 너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걸? 우혁이가 보기랑 다르게 몸이 좀 약해. 아... 어? 아니야 아니야. 공부해. 괜찮아? 괜찮아? 우혁아. 나 이렇게 못 끝내. 윤혁아. 우리 헤어진 거야. 난 아직... 난 끝났어.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지. 오늘 쓰러진 거. 너 어떻게... 우리가 헤어진 이유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고. 봤어. 병원에서. 응. 잘 봅시다.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상황은 좀 지켜봅시다. 맥박자. 맥박자 크기 좀. 수술 때문이면 난 더 포기 못해, 우혁아. 며칠 동안 못 깨어났잖아, 너. 헤어져도 좋으니까 깨워만 달라고 기도했어. 저기 누워 있는 넌 얼마나 힘들까. 건이한테도 말 못 할 정도면 얼마나 고민했을까. 건이는 지금도 몰라. 너 수술한 거. 고마워. 고마워. 비밀 지켜줬어. 수영은 다시 못하지만. 나 잘했으니까.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서비스. 한 번만. 허윤. 한 번만. 저 왜 저 여기? 뭐야. 너 남자친구 있어? 뭐? 나 어떻게 생각해? 너 지금. 상대.. 너 남자친구 있어? 뭐하는건데? 고백. 고백? 별로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 왜 사귀는건 부담스러워 아니 왜? 왜 왜 너가 나한테 고백을 그럼 일단 친구 이상으로 정리하자 넌 정리가 안되는데 누가 그러던데 너랑 나랑 잘어울린다고 야 말이야지? 야 걔가 너한테 그거 말했어? 하.. 진짜 나한테 관심은 있었다는거야 어? 아니 그건 뭐를? 연락할게 어? 야 뭐지 갑자기? 아 아 너무 무리했나? 발목이 에휴 다리 부은거 봐라 운동 안한다며 대학은 가야될거 아니야 삼촌 맞아요 대학도 좋지만 몸부터 사려라 응? 몸이 중요한거다 삼촌 우리 걱정은 안해도 되니까 삼촌은 제발 여사친구 좀 만나 나 우리 삼촌 진짜 걱정된다니까 저러다 평생 혼자 살까봐 헐 또 헤어졌어요? 에휴가 이놈의 집안은 비밀이란 게 없어 비밀이 야 진짜 헤어졌어? 응 자 됐어 어린이들 잘 쉬다가고 결제했지마 뭐야 뭔만 오라매 이제부터 받을거다 뭐야 취소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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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주아라가 이주아라지? 왜 와 뭐냐 야 저 윤건이랑 썸타냐? 말도 안돼 와 그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고? 윤건이는 1년만에 안거야 너가 자기를 좋아하고일 수도 없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고나서 안거지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들은 마침내 비밀 비밀 아 적당해 이거 아 isn't 아따 또 Vatican 모두 한참 час 뭐거든? 진짜 아니라고? 절대 대박! 야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윤건희 왜 이런데? 너한테 왜 물어? 윤건희가 저렇게 나올 때 기회를 잡으시라고요! 괜찮다. 잡을까? 응. 아휴 됐다. 야 잡아야지. 너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진짜. 하지마. 맛있겠어. 일단 좋고 한 볼에. 야 너 왜 다른 반 여자애들이랑 어깨동무 하고 막 그러고 다녀? 내가? 언제? 다 봤거든. 아 그건 그냥 친구잖아. 와 친구라서 내가 준 향수도 막 뿌려주고?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미쳤냐? 쟤네 반에서 윤재범 향수 냄새가 막 난다고. 뭐 좀. 진짜 미안. 몰랐어. 야 너도 건희가 막. 야! 여기서 윤건희가 왜 튀어나와. 걔 날 때려. 얘가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때려. 괜찮아? 아프 너무 아프지. 이뻔어. 야야. 엄마 나 이렇게. 목말라? 음. 리안은. 이연은요? 넌. 나. 나. 진짜 너희들 때리 속이 안 좋아. 난 소화제. 사온다. 어어어. 알았어. 잘 올게. 야. 잘 올게. 잘 올게. 잘 올게. 잘 올게. 야. 너 그런 장난치면 어떡해. 재범이 순종이라 진짜 사온다고. 정신 좀 차려. 너 방금까지 개빡쳐 있었거든. 아 저렇게 귀여운데 화가 어떻게 안 풀리냐고. 그러면 너도 윤건희 불러. 내가 윤건희 얘기 그만하랬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와. 야 오랜만이다. 우리 중학교 때 여기 진짜 많이 왔는데. 그치? 우리 학교에서 인사 좀 하자.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비켜. 이 여친 이쁘더라. 우리 반 마리아였나? 야 좋아서.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맨날 만나는 거 같은데. 취향이 같은 건가? 마리아 건들지 마. 상관 없잖아 우리랑. 왜 상관없어. 아니 너도 나 신경 쓰지 말고 잘해봐. 나도 잘해볼게 리아랑. 야. 왜? 자신 없냐? 너랑 여기 다시 오니까 되게 좋다. 우리 여기 앉을까? 응. 왜 그래? 못 먹겠어. 맛없어? 이상해? 내가 이상한가 봐. 미안. 그럼 우리 다른 데 가자. 아니야. 너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 나 괜찮아. 너 먹어. 불겠다. 먹어볼게. 진짜. 억지로 그러지마. 나 그런 사이는 싫어. 나 그런 사이는 싫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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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은 해봤어?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우혁아. 내가 더 잘하면 안 될까? 누가 안 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울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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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킥을 더 빨리 차란 말이야! 귀엽지, 융건휘! 야, 이 씨, 융건휘! 화이팅, 융건휘! 좋아, 좋아! 난 우여기만 있었어, 둘이. 화이팅, 융건휘! 우리 우여기, 몸은 어때? 좋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건희도 지금 최상이다. 너만 들어오잖아? 그럼 전설의 개형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셨구나. 너, 건희, 아석, 그리고 1학년 태풍이. 야, 태풍이가 말 안 될 땐 너랑 똑같아요. 승부욕이 말도 안 돼. 개형 안 하시잖아요. 에이, 선수가 없어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돌아와. 응? 건희도 많이 속상해하더라. 죄송합니다. 전혀 죄송한 얼굴이 아닌데? 잘 생각해보고, 응? 네. 수영해야 돼, 우여기는. 네. 수영해야 돼, 우여기는 손을 안 한다. 아! 죽고 싶냐? 신경 끄세요. 윤건이 취향 많이 변했네. 너나 잘해. 오윤형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야, 라면 먹자. 안 먹어. 그래? 응, 내가. 야, 이거 윤건이한테 보내야겠다. 뭐해, 내놔. 라면 먹자고. 라면 먹자고. 그러니까, 지어줄테니까 라면을 먹자고. 어? 라면 먹지? 어, 그... 내가 끓일게. 천천히 좀 내려와. 다 잊혀지네요. 다 지워지네요. 다 지워지네요. 다 무릎지 않죠.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생각하지 마. 좋아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아, 진짜. 어? 야, 빠른 거 봐라. 야, 너도 최대 가자. 괜찮아? 응, 나 괜찮아. 너 교복이 안 묻었으니까 됐어. 아, 제발 딴 데 가서 꽁냥거려줄래. 진짜 속이 안 좋아서 그래. 야, 좋아. 야, 나 싸우타 먹는다니까. 아... 아서 형의 전설 알아? 아서? 아서? 너도 몰랐지? 좋아서 여자애들이랑 자고 다니잖아. 야,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진짜야, 헛소문 아니야. 잤대, 여자랑. 누가 그래? 그 이사 간 애 누구지? 그 이름 뭐더라? 은서. 은서가 이번에 이사 갔잖아. 어떤 여자애가 아서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대. 우리 학교 교복 입어. 진짜로? 응. 야, 근데. 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완전 빨라서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교복 확실하고. 진짜, 진짜 대박은. 아침에 나왔대. 아서 형님 집에서. 진짜 또? 응. 야, 레알로? 레알로. 야, 좋아서. 야, 쟤 그렇게 안 편드였잖아. 엄청나다. 컴퓨니까? 근데 쟤 원리도 유명했어. 바람둥이로. 진짜? 야, 개가? 그럼 놈 먹구만. 야, 뛰어.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안 낸 사람이 진짜 그래. 가위가 이뻐. 난 두 개. 넌. 둘 바꿔 하나 더. 다섯 개? 계란 둘. 난 판수. 그게 되겠냐? 우와. 아. 야. 아. 반수. 아, 쏘리. 아, 뜨거워. 야. 아, 저 도우면 안 되는 새끼. 아. 가져가, 빨리. 야, 뭐해? 빨리 꺼내. 아. 진짜 미안. 하, 진짜. 진짜 도우면 안 된다. 진짜 미안. 알았어. 좋아라? 응? 한 개 먹는다며. 방송 내 거였는데. 니들이 더 끓이던가. 와. 야, 너 윤건이랑 뭐 있냐? 윤건이 너랑 진짜 사귀고 싶대. 뭐? 야, 근데 너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걔가 어디 막 모자란 애도 아니고. 그리고 너, 윤건이 그때 학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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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소문 관리나 좀 해. 부지랖이야. 사귈 거야, 말 거야. 호나 잘해. 아떠왕. 아, 사귀라고. 윤건이 그런 거 처음 봤다고, 진짜. 누가 말할래? 웃긴 새끼네, 이거? 나 네 동생이야. 남동생. 그래서 너무 싫어. 어디 가? 어디 가, 우여가? 일로 와. 이거 하고 가야지, 권희야. 아니, 우여가? 이거 하고 가야지, 사다리. 일로 와. 야. 야. 안 보여? 못 갈아입는 거? 오늘 우리가 방에서 갈아입는 날이잖아. 근데? 근데? 저번에 다들 동의한 부분 아냐? 서로 배려라는 걸 좀 하자고. 내가 왜? 그래. 그러자, 그럼. 나도 싫어. 약간 oder'! 참여해줘야 ex. mare 아픈 이ти 전 차. 근데? 내ali이 Kath. 또 вопросы. 두 번 더 안 Mensch.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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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보여? 옷 갈아입는 거? 오늘 우리가 방에서 갈아입는 날이잖아. 근데? 근데? 저번에 다들 동의한 부분 아냐? 서로 배려라는 걸 좀 하자고. 오늘 우리가 방에서 갈아입는 날이잖아. 근데? 내가 왜? 그래. 그러자 그럼. 나도 싫어. 좀 질투나네. 뭐? 너 썸 탄다니까. 왜? 싫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다른 여자가 나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아? 응. 진짜? 괜찮아? 아니 뭐 신경은 좀 쎄겠지. 이리 와. 그럼 안 사귈게. 친구로. 친구로. 그냥 친구로 신경쓰겠다고. 좀 상처네. 건아. 응? 나는 너가 진짜로 나라랑 사귀었으면 좋겠어. 오늘 조아라 완전 최고였어. 진짜? 응. 왜? 완전 걸크러쉬. 걸크러쉬? 그래. 이래야 남녀공학이지. 너는 꼭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 왜? 싫어. 더럽단 말이야. 그래도. 뭐야?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걱정 마.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으이그 이 순둥이. 남자 주심. 또 주심. 사랑해. 나도. 다 내 거야. 늘 똥 봐. 하지. 절대 절대 바람 안 핀다고 약속해. 나 진짜 너밖에 없어. 알지? 알아. 바보야. 아니야. 아닐 거야. 우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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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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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제 들어와? 최우야. 사람 말하는 거 안 보여? 보여. 그럼 넌 사람 올라가는 건 안 보여? 아 요즘 왜 그래. 채딩처럼 유치하게. 넌 안 유치하고. 비켜. 못 비켜. 내가 놀아주니까 재밌지. 뭐? 아라가 건이 좋아하는 거 같아서 건이한테 말해줬는데. 왜? 건이 잘 만나봐. 나도 윤영이 다시 만나니까. 아.. 아.. 참.. 아라야. 어? 나 우혁이랑 다시 만나. 아, 진짜? 다행이다. 정말? 응. 너무 자주 오는데? 진짜 아픈건데. 이번에도 이상한 기분이다? 네. 수술하고 심장이 이렇게 뛴 적이 없었는데. 작년 기록을 보면 심장이 굳은 것 같다. 아무 감정이 없다. 제가 그런 말을요? 뭔지요? 심장이 식수술 받은 직후. 그랬던 심장이 요새는 좀 자주 뛴다. 근데 그 느낌이 불편하다. 불쾌할 정도로요. 음...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네? 아니, 아니요. 절대, 절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심장 이식 수술하고 생선이나 조개 못 먹는다고 했었지? 네. 음. 그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고 이식 받은 환자한테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지. 셀룰러? 우리말로는 세포 기억설. 이 기증자의 기억이 세포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수요자한테 그대로 전이 되는 거지. 물론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다고요? 뭐 이상형도 바뀐다고 하더라. 뭐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일종의 부작용인가요? 어. 그럴 수도 있지. 부작용. 아라야, 딱 30분만 놀자. 학원 가기 좀. 아, 나 너무 화난단 말이야. 아. 왜? 문재해 봐. 문재해 봐. 문재해 봐. 알아요. 조금만. 그러는 거 한, 두 분이냐? 점심 분만 놀자. 아, 나 진짜. 나 진짜 오늘 너무 싫어. 아, 진짜. 아, 내놓아. 점심 분만. 점심 분만. 아, 너 진짜 업무 치진다, 진짜. 어, 두 곡만. 나 진짜 기분 안 좋단 말이야. 안 간다고.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잘 써. 여기. 그럼 우선은 metabolism. 너, 너 알았지? 좋아라 애교는 거. 아, 아니? 알아도 왔어? 우리 같이 놀자고 할까? 아니. 아, 너 아까 병원 갔다 왔잖아. 몸은 좀 괜찮아졌대? 부작용이 좀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응. 3,000원입니다. 아, 네. 내가 낼게. 그렇게 대놓고 좋아하면 어떡해? 넌 그냥 친구라니까. 나 말고. 최우혁. 어? 야, 뭐래? 내가 최우혁을 왜 좋아해? 말도 안 돼, 진짜. 정말로? 아, 맞다. 내가 너 좋아한다는 그거는 잠깐... 알아. 넌 안 좋아하는 거. 아... 알고 있었구나. 알았어. 나 윤형이 좋아해. 뭐? 그래서 너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랑 나랑 잘해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너랑 나랑 만나는 걸 윤형이가 좋아하니까. 와... 너 바보냐? 알아. 너도 나도 안 되나 보다, 그게. 윤형이도 알아? 네가 좋아하는 거? 응. 그래서 좀 힘드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나랑 좀 놀아줘. 불쌍해하지 말고. 그래. 야, 근데 나 진짜 최우혁 좋아하는 건 아니야. 글쎄. 그래. 됐다, 됐어. 놀자, 신나게. 아, 근데 마리아 혼자 있는데, 잠시만. 혼자 아닐걸? 어때? 뭐야? 와우, 마리아. 뭐야, 언제 들어왔어? 아라는? 윤건이랑 데이트. 어? 아, 대박! 우리 아라, 건이한테 완전 폴릴럽이었거든. 나랑 같이 건이한테 몰래 선물도 전해주고. 이거 봐, 이거 봐. 응? 니들 우리 학교 왔었지? 어, 어떻게 알았어? 하아... 여자애들이 맨날 우리 학교 와서 선물 추억을 하거든. 아, 역시...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애들이 많네. 그래. 이 데이트는 서프라이즈지. 야, 어디 가? 어? 아... 아라가 기다려와서. 한 곡 듣고 가라. 어? 아, 이것은... 언니, 그냥 사는 사람이야. 눈물이 내 다리를 보다. 아프니요 이. 숙 grâce. , 안나. autor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나를 추정하게 할 테니까 오 내가 사랑한 넌 모든 것들이 나를 불지게 할 테니까 아니 왜 1억 명만 청삽니까? 다들 연애하느라 바쁘십니다 권희 선배까지 수영부가 연애부됐쥬? 아니 호필이도 연애하는데 나는 도란데 야 너희 막말하는 거 호필서부터 한 번 걸러라 너도 같이 했다고 얘기할 건데 야 참 이렇게 빡쳤다 우리 1학년들 형성 안 하고 뭐하니? 쌤 우리 선배님들 안 오십니까? 어 진로평가인가 뭐 수영평가인가 뭐 아무튼 그거 하러 갔어 아 그랬었구나 하필 수영장 대청소 날 수행평가 하러 가셨구나 아 쌤 근데 아까 퇴근하신 거 아니셨습니까? 했지 퇴근해 아니 아니 했었지 근데 오늘 1학년 마인드밴드를 좀 돌아야겠어 어째서죠? 오늘 쌤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 니들 괴로워하는 걸 봐야 내가 조금 나아질 것 같아 준비 안 해? 네 차인데 그런데 우린 망한 듯 움직여 움직여 자기 왜 이제 전화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 무슨 훈련은 무슨 오늘 훈련 없지요 에 그럼 아니아니아니 그럼 마지막 어제는 내가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어 응 보고 싶어 나도 지금 어디에요? 오늘 소고기 먹을까? 어? 뭐하고 놀까? 음 글쎄 뭐야 계획도 없이 썸이니 친구 이상이니 뭐니 그런 거였어? 아니 윤영이 말고 여자랑 노는 게 처음이라 난 그냥 친구 여자 아니고 그래 친구 어? 건하 우리 앉아도 돼? 어 같이 데이트 할까? 같이?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갈 거지 너 응 갈 거지? 아라야 가자 야 윤재범은 알게 뭐야 그래도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지네 반 여자애들이랑 놀러갔어 아 몰라 짜증나 우리는 가려고 했던 데가 있는데 어? 어디? 같이 갈래? 예 다들 저보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좀 밝게 조금만 더 붙여주시고 사진 돼서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카메라 보시고 네 자 이빨 보이게 웃으셔도 좋아요 자 웃어보셔요 아 그래요?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웃어보셔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우리 뭐 이제 흩어질까? 어 한 시간 후에 보자 안녕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윤건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진짜 별로 우리도 갈까? 응 우리도 갈까? 어? 아 나는 그 알아 윤재범 여자친구인가 야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걔도 여자랑 놀러 갔다며 그건 그런데 부럽다 윤재범 뭐가? 여자애들이랑 놀러다니는 거? 너가 여자친구라서 어? 가기 싫어? 아니 그건 아니고 좀 가자 가기 싫어 넌 윤영이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같은 아파서 살아 아 그래? 근데 왜 고백을 안 했어? 나였으면 당장 했겠다 너 정도면 최우혁 걔는 아무것도 아냐 하려고 했었지 근데? 윤영이가 걔한테 고백했던 거래 아 그렇구나 난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윤영이가 저렇게 좋아한다는데 윤영이가 저렇게 좋아한다는데 저렇게 웃는 거 보면 나도 좋아 죽겠는데 넌 최우혁이 왜 좋아? 장난치지 마 진짜 무중이야 그래도 그래도 나한테 맞춰줘서 고마워 내가 좀 막무가니잖아 근데 내가 너 잠깐 좋아했던 건 맞아 어? 아 근데 진짜 잠깐 너 수영하는 거 보고 진짜 잠깐이고 지금은 감정 1도 없고 완전 친구 지금은 완전 친구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 수영하는 거 좀 멋있긴 해 인정하지 최우혁이 왜 너를 신경쓰는지 이제 좀 알겠네 은근 사람 감동 준다 너 걔랑 나랑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걔는 그래 어? 민영아 못하겠어 뭐를? 널 봐도 아무렇지가 않아 이래도? 미안 다시 만나자고 한 건 너였어 최우혁 예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었어 수술하기 전으로 수술하기 전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친구로 지내자 은영아 싫어 읍 은영아 윤형이 우는거야? 미안 왜 그래 아니야. 오윤형.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뾰로롱. 자기를 닮은 젤리를 가져왔어요. 젤리 먹을 기분 아니거든. 그럴리가요. 아 진짜 저녁 해보니까. 어? 어? 야 수영수쌤 아니야? 야 우리 왜 뛰는 거야? 몰라. 말 시켜주마. 야 너 괜찮아? 너. 그만해. 뭘? 앞에서 그만 나대라고. 내가. 나댔다고 내가? 내가 계속. 왜 계속 화를 내는데. 너만 보면 심장이 뛰어. 어? 아. 아 미칠 것 같아. 너 때문에. 머리로 백번 아니라고 해도. 너만 보면 계속 심장이 이상해. 아는 척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겉도 모자라 네 심장 이상까지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좀 제발. 너한테만. 너한테만. 이게 말이 돼? 너 지금 그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냐? 고백?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지금 말한 건 뭔데? 심장이 뛰고 미칠 것 같다며. 너 부자 교위래. 뭐? 심장 수술 때문이야. 널 보고 가슴 뛰는 게. 그럼 약 먹으면 되겠네. 병원 가. 아니. 그냥 보자. 짜증나 봐. 좋아. 좋아. 그럼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동화 속 입맞춤은 잠든 공주를 깨우고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부작용인가 봐. 그치? 거봐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미안. 아니. 나도 아무 느낌 없었어. 설마. 처음. 야. 뭐래. 나 18이야. 첫 키스다. 다행인 건 내가 먼저 했다는 것. 그. 너무 신경 쓰진 말자. 친구끼리. 와. 태어나서 한 말 중에 가장 바보 같은 말이다. 친구? 키스 해놓고?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니야. 배고프다. 편의점 갈래? 응. 우리의 현실은. 동화와 달랐다. 우영아. 나 우영이랑 친구 못해. 아니, 안 해. 우영이가 나 안 본다 그러면. 나 진짜. 나도. 나도 친구 못하겠어. 뭐? 이제 너랑 친구 안 할래. 그 날 이후.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도 애들이랑 섞여서 놀러 갔다며. 네가 먼저 내 약속 깨고 니네 반 여자애들이랑 놀았잖아. 아, 그건 그냥 내가. 좋아서도 알던데? 너 그러는 거? 좋아서? 중학교 때 친했다며. 왜 말 안 했어? 너 걔 만나지 마. 같은 반인데 어떻게 안 만나. 아, 만나지 말라며. 만난지 좀 봐, 그냥. 아니야. 너나 민혜반 여자애들 만나지 마. 어? 뭐야? 무슨 일 있어? 나 고백했어. 윤형이한테. 진짜? 야, 윤형이는 뭐래? 모르겠어. 아.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저랑 계속 같은 사이로 남을까 봐.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맘 숨기지 말고. 네 맘 숨기지 말고. 쟤네 요즘 이상하지 않냐? 응. 쟤들. 왜? 이상해. 막 분위기가 달라. 에이. 아니야. 나 척 완전 좋은데. 둘이 말은 안 하면서. 눈만 마주치면 막. 멍해진다니까. 친구끼리 그러는 거 완전 노이해. 아무 느낌 없지? 어두? 당연하지. 아, 쟤들은 왜 저러지? 너도 보여줄까? 한번 볼래? 어떻게 보여줘. 내가 알아 부를 테니까. 네가 최우혁 불러. 알았지? 아이, 그게 되겠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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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다. 최우혁. 최우혁. 뭐야. 진짜 뭐야, 얘네. 엄마. 내 말 맞지? 야, 진짜. 저것들이 진짜. 아, 진짜. 나, 봐봐. 아라야. 응? 그날 우혁이 화 많이 났지. 어. 조금? 뭐야. 둘이 투덕투덕했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헤어졌어. 에? 진짜? 우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 제발. 미안. 나 교실에 못 놓고 왔다. 먼저 가. 야, 내가 잘 좀 챙겨다니라 했지? 에이. 좋아, 진짜. 가자. 진짜 헤어졌어? 너무 괜찮은 거고? 아직은 헤어지면 중요해. 에이구, 괜찮은 척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나 때문은 아닐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나 때문인 것 같은 기분이 들까? 무작위가 미안 우리 헤어졌어 우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 좋아하고 있었던 거다 오늘 순간부터 내가 최우혁을 나도 아무 느낌 없었어 너무 신경 쓰진 말자 친구끼리 다가오지 말라고 손 긋고 막상 다가오지 않으니까 서운해하는 내가 안심하다 아무 사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뭐해? 어? 늦었잖아 집 가야지 좋아라 우리 키스 그게 뭐라고 하고 나니까 네가 좋아졌어 어?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너무 별로여서 기분이 너무 별로여서 안 하려고 짝사랑 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 짝사랑 해보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더라고 나 너한테 지고 싶지는 않아 그런 게 어디있냐 그런 게 어디있냐 그러니까 너도 부작용 같은 거 잊히지마 그럼 우리 계속 친구하는 거다 웃기? 응 응 거짓말이 때론 진실보다 강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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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간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숨겨놓는다 잘 봐 너도 시험 기간은 돌아왔고 찍지 말고 풀어라 내 등수가 더 높거든 응 17등이나 18등이나 다주 마지막 시작 흠 흠 잠시 모든 마음을 어 어 잠시 모든 마음을 눈앞의 시험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 재범이 보면 싫어해. 왜? 우리 친구잖아. 아, 시험 잘 봤냐고. 몰라. 왜 몰라. 왜 이래야, 진짜. 어? 안녕?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 아닌데. 잠깐 얘기 좀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장난이야. 싫다고 했어. 그만하라고. 너 좋아서가 장난하는 거 같아? 너도 좋았던 거 아니야? 뭐? 좋으니까 그냥 있었잖아. 좋아서 너랑 친구라며. 나랑 좋아서도 친구고. 걔가 여자랑 우정? 친구라고?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친구야. 친구끼리 어깨 동무 못해? 못해. 내가 다른 여자랑 하면 넌 좋아? 좋냐고. 나도 했잖아. 은설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난 싫다고. 네가 친구라니까. 그냥 넘어갔어. 근데 뭐? 남자랑 여자 사이에 친구는 없는 거구나. 몰랐다, 야. 다행이다, 야. 얘들아. 나 조용한 컨셉으로 안경 하나 샀거든. 어때? 얘들아. 나 이거 별을 그렸는데 이게 뚱인지 별인지 별사탕인지 뽀뽀인지 잘 모르겠거든? 조용히 해. 아, 나 못해 못해. 커피 마실 사람? 어. 나도. 그럴 때만 대답한다. 나 간다. 땡큐.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해야지. 오빠처럼.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완전 맥지구먼. 5분만 자자. 안 돼. 눈 뜨면 다섯 시간 순삭이야. 너 최대 실기가 얼마나 빡센지 몰라? 그럴 시간에 문제 하나 더 맞춘다. 18등. 넌 나 못 이겨. 진짜 5분만. 지금 일어나면 얼마나 어색할까? 그치. 많이 어색하겠지? 딱 5분만. 오늘 아내의 그 말. 좀 가만히 있어라. 떨리니까. 나 좋아한다며. 이게 진짜. 너는 부작용이라지만. 나는. 이렇게 자꾸만 다가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네. 뭐냐? 어? 바퀴벌레 놓쳤어. 아. 바퀴벌레가 있었구나.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네. 무슨 딴 생각을 했다 보니. 신덕었잖아. 야. 야 너 괜찮아? 야 우혁이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해? 왜 그래 갑자기? 야 얘 열나. 야 너 엄청 뜨겁다. 너 괜찮아? 아 빨리 일어나. 야 장난치지 말고 진짜. 소음은 괜찮은 거 같아. 야 너 열나. 야 너 괜.. 어떡해 너. 야 내 말 들려? 아 쟤 또 왜 그래 진짜. 괜찮아? 선총. 얘 괜찮은 거 맞지? 혹시. 저. 심장이식 수술 받았습니다. 뭐? 지금은 괜찮아요. 주치의 선생님은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심장 자주 되지? 심하게. 이게 병명이 뭐냐면. 상사병이라고 들어봤지. 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상사병을 일종의 강박장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주치의 선생님 말씀대로 네 심장에는 이상이 없어. 문제는 네 마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는. 몸과 마음은 하나야. 억지로 하면 달라. 좋아서. 친구 잘 봐줘. 좋아서. 친구 잘 봐줘. 그래서 수영 그만두자 했던 거야? 유학 간다. 전학 간다. 결국 잠수 타고. 뭐. 야. 거통 흐르고 나는 계속 너한테 수영이 나와서 그러고. 그러니까 없어도 잘하고 있잖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저 수영 다시 하고 싶어요. 해야지. 그런데. 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동네 수영부 아니야. 솔직히 수영부. 나 나가고 단체 메달 없잖아. 저희는 뭐 메달 많으니까 상관없겠지. 그런데 후배들은. 네 이기심 때문에 메달 놓치는 거야. 그거야. 언제부터 후배들 걱정했지? 그럼 나가질 말았어야지. 시합 앞두고 연애하러 다니는 건 너야. 어? 네가 뭘 알아. 봤잖아. 딱히 네가 수영 그만둘 이유도 없었잖아. 그냥 수영이 질렸거나. 떳떳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해줄겠지. 아니야. 고혁아. 내가 한번 잘 말해볼게. 됐어. 그럼 이렇게 계속 오해하게 둘 거야? 너까지 왜 그러냐. 그냥 내비둬. 걔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 편해. 그냥 네가 윤곤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막 수영하고 같이 놀던 그대로. 너가 안 그래? 그래. 그럼 말 못 할 거 없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윤곤이야. 윤곤이. 그럼 너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냐? 뭐가? 말이야. 야. 야.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좋아하냐? 윤지버지 여자친구? 아니 전혀. 그럼. 아. 맞다. 좋아하라고 막 치킨 같은 거 사러 왔는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어. 나도 이제 가볼게. 그렇게 해. 또 늦게 오면 또 화내고 그런다. 우영 간다? 어. 가. 하아. 하아. 최호요. 우영 얘기하지 말자. 자꾸 생각나니까. 다시 수영 시작하겠다고 왔더라. 뭐? 절대 안 되니까 네가 말려. 내가 왜? 친구잖아. 쟤는 아니야. 이리 와. 나. 걔 많이 아팠어. 수술까지 했고.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건아. 말하고 있었고. 우연히. 더우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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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그만해.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다 잊혀지네요. 다 지워지네요. 아무렇지 않죠.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날 바라보지 마요. 내가 혹시 찾겠다고. 나 뭐 잘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 날 바라보지 마요. 날 바라보지 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날 바라보지 마요. 이하야. 우리 노래 말고 작곡 쪽으로 공부해보는 건 어때? 네? 왜요? 전 노래가 좋은데. 그냥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하야. 알걸 심어. 너. 좋아서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알아. 좋아서 때문에 그러는 거 맞잖아. 뭐? 너 걔 소문 알고도 그래? 너 진짜 왜 그래? 너 걔랑 친해진 다음부터 변했어. 알아? 내가 좋아서 때문에 그런다고?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너 왜 자꾸 남 탓만 해? 왜 네가 한 건 생각 안 해? 너 좋아서한테만 달라. 네가 다른 남자들한테 그런 적 있어? 없었잖아. 너는? 넌 다른 애들이랑 나랑 다르게 대했어? 아니잖아. 네 주변 여자애들이랑 나랑 똑같이 대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좋아서한테만 그렇게 대했고. 너 흔들린 거 맞잖아. 그래. 흔들렸어. 그래서 뭐? 넌 뭐 잘했어? 뭐? 넌 항상 그랬잖아. 네 주변 애들 다 흔들어 놓고. 부자친구 있다고 나 밥 배세웠잖아. 야, 또. 그만하자. 제범아. 리아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어? 너도 알잖아. 난 그렇게 못하는 거. 이렇게 헤어지면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누워. 유아. 야. 수영 한판 하자. 왜? 질 것 같냐? 너나 이긴 적 없잖아 일반인하고 시합 안 해 윤형이한테 들었지? 얼마나 화를 냈으면 걔가 전화를 했더라 화면 나 안 해 그만하라고 좀 미안했다 말 못한 거 솔직히 무서웠어 수술 잘못될까봐 마지막일까봐 수술하고 미친 듯이 재활했어 너랑 약속 지키려고 우리 다시 계엉 메달 따기로 했잖아 그런데 안 된대 수영아는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데 한 마디만 한 마디만 해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일은 없었어 난 뭐야 너한테 뭐냐고 너한테 뭐냐고 똑같이 힘들고 누간의 걱정이 달려 너 나가고 내가 네가 네가 ... ... ... ... ... ... ... 권아, 권아! 나 다시 하고 싶어, 수영. 내가 말했지. 네가 아버지와 같이 하고 싶다고. 절대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죽어도 하고 싶어. 딱 한 번만. 마지막에 지도, 버전. 세세 시작이다. 하나, 둘, 야! 둘. 으아! 구경아, 야! 보호자 되시나요? 아 예 아 제가 실은 한의사인데요 최우혁 저춘구가 심장수술 이력이 있어서 혹시 주치의 선생님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 네 좀 도와드릴게요 네 눈 떠라 몸은 아주 멀뚱하시다니까 아 엄살 그만 부리고 일어나와 빨리 어떻게 알았어 너 미쳤냐? 수영을 왜 해? 용왕님은 뵈셨고요? 걱정했냐? 내가 왜? 윤형이가 오자고 하니까 같이 온거지 어 왜냐? 응 건이가 연락했어 너한테? 아니 윤형이한테 응급실에 있다길래 삼촌이랑 같이 왔지 너 보호자 필요하니까 너도 가지가지 한다 진짜 너는 윤형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지 넌 몰라 넌 모를 거야 알려하지도 않잖아 너는 나 윤형이가 그렇게 판발받을 떤 거 처음 봤어 정말로 아 진짜 수영장 혼자 가서 수영을 했어 봐 너는 지금쯤 수술실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나와가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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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했을 거야 완전 테러블한 심각한 상황이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아 제대로 안 했거냐고 아 미안 준비운동 안 해서 그런가 준비운동을 안 했다고 와 진짜 니 수영 몇 년 했니? 몇 년 했어? 니 수영 몇 년 안 해가 준비운동을 안 해? 야 이 형님 항상 말아서 봐 20분 아니 기사님 으니까 너는 괜찮아? 응 벗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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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최우혁한테 가봐. 내가 미안하다잖아. 알았다고. 최우혁한테 가라니까? 왜 자꾸 가라 그래. 네가 걱정돼서 왔는데 왜 자꾸 가라 그러냐고. 울면서 응급실이라고 말하니까 난 네가 다친 줄 알았단 말이야. 걱정됐다고 최우혁이 아니라 네가 먼저. 윤경아. 우혁이랑은 헤어지면 되지만 너랑은 어떻게 해야 돼. 나 한 번도 헤어질 거란 생각 안 해 봤단 말이야.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맞아.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웃겨? 난 지금 심각한데? 왜? 아, 짜증나 윤건이. 가지 마. 아무한테도. 아무 느낌 없지? 어두? 좋아서 여자애들이랑 자고 다니잖아. 야. 깜짝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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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와. 아, 아, 아. 까불어. 좋아라. 야, 마리아 네가 네가 왜 너였어? 좋아서랑 동거하는 여자가? 야, 리아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소문보다 더 별로구나. 소문? 무슨 소문? 그건 네가 더 잘 알겠지. 아. 여자랑 막 자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 그래. 좋아라, 넌. 내 친구 좋아라 맞아? 상관없다고 우리 사이에. 나야. 어? 우리... 남매야. 아... 하... 이런 속 쌍둥이. 응, 맞아. 그...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한 명씩 따로 키우시다가 중학생 때 다시 합치셨어. 이게 무슨... 근데 너랑 좋아서는... 우리 분위기 뭐야, 왜 이래? 아니야, 그런 거야. 맞아, 그런 거야. 어? 아니야, 얘기 좀 하자. 응. 너랑 할 말 없어. 오늘 여기 왜 왔는데? 듣고 싶은 말 있잖아. 나한테. 그래. 나... 나 너한테 그랬던 거... 어? 장난 맞아. 한 번도, 단 한 번도 진심이 없었던 것 같다. 알잖아. 윤재범이랑 나 사이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랬어. 걔 어떻게 한 번 이겨보고 싶었어. 야, 내가 진짜... 나도 내가 진짜 나쁜 새끼인 거 아... 언제 번도 알고 있었다고? 응. 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너... 너만 힘들어?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너만 지쳐? 아니, 나도 지쳐. 야, 내가 진짜 사람 마음이 웃기더라. 야, 내가 널 좋아하는 것 같기도... 좋아서.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나 혼자 좋아하고 혼자 착각했는데... 그래서 잠깐 흔들렸는데... 이제야 좀 정신이 들어. 야, 리아야.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좋았어. 덕분에 곡도 잘 써지고. 잊지 않을게. 좋아서는 마리아와 헤어지고 나서야... 사랑에 빠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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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한테 살았다고 했지. 오늘 대회에 진짜 못난 쓰러워. 똥... 얘들아... 인성님 마음이 너무 아파. 똥 쓰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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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장이 있으면 멘탈 실패하는 거거든. 야... 오늘 대회에 마리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해도 되지? 그렇지 않은데? 야... 이따 안 하면 데리고 와야겠지. 야... 진짜... 이 그림은 그렇게 친구냐? 어? 이해해 주시겠지. 맛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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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모님이 심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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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세요. 형님. 그 중담에. 형님. 형. 형님. 형님. 우리에게 늦은 시작이란 없다, 출발이 중요하니까. 중수도 상관없다. 함께니까. 그렇게 인어 황자들이 돌아왔다. 복도는 우측 통행일 텐데. 하여간 개민패죠? 길을 막다니 말이야. 결국 우리 열여덟 인생의 정답은 오지선자 속에는 없었다. 참, 좋아서는 사랑을 잃고 소울메이트를 얻었다. 쟤 도대체 몇 반이냐. 여기야, 1학년? 1학년인 같은데? 연하? 연하였어. 왜 말이야. 우리 같은 3년자 같은 스타일 좋아하지 않냐? 그럼 완전 남자다운, 나 같은 스타일. 뭐래? 나야, 나. 내가 좀 더 남자답지. 내가 더 남자야. 내가 더 남자답지. 어? 어? 엄마? 어? 어? 저 자식이 진짜. 어. 지금 내려갈게. 한 3시간만 이따 나와. 알겠어, 빨리 와. 고마워. 생일 축하해. 고마워. 뭐야,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동안 못 쪘잖아. 그럼, 나도. 안 줄어. 안 줄어. 아, 누가 꼬시는지 모르겠네. 그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야? 연습한다고 말해두긴 했어. 음. 그래도 아직은 몸조심해야 돼. 왜? 알지? 하, 하라. 준비운동 꼭 하고. 또 보자는 소리. 야! 수영 잘하네? 나도 체육인이다. 못할 건 없지? 음. 알려줘. 나 같은 상도 없까? 됐어. 아픈 애한테 배울 마음 없거든. 그렇지. 빨리. 와 봐. 나 싫어. 졸았냐? 아니. 근데 왜 안 들어와. 푹푸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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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왜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가 나타친네. 뭐. 야, 너 수영하더니 점점 이상해지네. 애가 막 음글흥글 마飾았어. 수영한 거 아니고요. 너 만나고. 아아. 오글거려. 지금 최고로 행복해. 왜? 뭘 기대한 거야? 분위기 뭐였냐? 기대했네. 기대했어. 왜? 그러면 안 돼? 그거 알아? 이 소리에서 좀 가벼워지는 거? 그래도 무겁긴 하다. 이래도 무거워? 응. 이래도? 왜?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무슨 고백? 아니, 나는 너한테 고백했는데 너는 왜 나 좋다고 안 하냐고 내가 안 했어? 아, 너무하네. 내려놔. 아, 장난이야. 좋아하지. 응원 없는 거 보소. 꺼져, 빨리 내려놔. 아니, 근데 왜 진짜 안 해? 어? 우리 뽀뽀도 하는데? 야, 우리 무슨 사이야? 좋아해. 거짓말. 진짜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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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엣은 15세의 로미오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성춘향은 16세 이도령과 사랑을 했다. 그런 건 동화 속에서나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도 서로를 만났다. 18의 핵핸딩 동화처럼. 우리의 azar 타이밍은 15세 이도령을, 여러분. 우리의 왕이 꼭 지키지, 막이의 날이 왔다. 미소를 보여줘 너의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세상에 보여줘 태양보다 밝은 너의 미소로 눈을 보게 해줘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